아 올라갑시다 어 어 여기가 좋겠네 아 무슨 여자 이렇게 고집이 세 가요 나 참견 말고 못 가겠다며 가요 나 여기서 한 달 동안 묻고 갈 거야 잘 지내주요 아니 저 여자가 아니 무슨 여자가 여관에 그렇게 쑥 잘 들어가 강대교 씨 여관 배준과 저요 아 고마워요 어 어디 들어가요 여자 혼자 이런 데를 두고 갈 수 없어 되게 더 무섭거든요 나가요 그거 그거 꿈도 야무지셔 바랄 걸 말해야지 경찰에 신고하면 돼 댁을 구해준 서울지검 강검사를 신고하겠다고 나 씻는다 아 진짜 남자친구 나가 나 아까 흙바닥에서 굴러서 엉망인 거 안 보여? 왜 혼자 신나서 야단이야 아 그래도 안 돼요 옆방 가요 아휴 안 돼요 메리요 쓰세요 나 쉬는 동안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라기 놀다 먹겠지 아 누가 잘했대 휴 아 아 아 아 아 나는 널 원해 어 이러지 마 어 속으로 좋으면서 어 아 아 어 어 안 돼 어 어 뭐예요 어 아니에요 피서요 이따 가 얼굴 꼴 좀 보고 말해 어 됐다 미용실 같은 거 좋지 않냐 미용실 뭐예요 알았어 알았어 말해 하지 마요 결심으로 해 차일등이 밀면서 인연되면 저기요 네 왜요 부탁이 좀 있는데 부탁? 무턱 무슨 무턱 등 밀어줄까요? 잠깐 좀 나가 있어줘요 하 나 벽 보고 있을게요 안 훔쳐 볼 테니까 나와서 물 닦아요 그게 아니고 방금 빈속에 밥을 너무 급하게 먹었나 봐 아 나 지금 배가 너무 아파요 아 아 그거 싸면 되잖아 아 소리 들으면 창피해요 아 빨리 좀 나가 있어요 가지가지 한다 진짜 나 여관 앞에 있을 거예요 도망갈 생각 하지 마 아유 진짜라니까 아 빨리 좀 나가요 나가요 지금 힘줘 힘줘 힘 힘 태구씨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전화는 왜 안 받아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메리는 지금 희석 다친 데는 없고 응 아하 시원하다 강등 메리야 무사해서 다행이다 태구씨 태구씨도 무사해서 참 다행이에요 늦게 와서 미안하다 올라가자 아 싫어 나 안가 아 아 아 꼭 넷이 여행 온 것 같고 기분 좋네요 서란씨 덕분에 이런데도 와보고 적어도 적어도 이런데 묵어줘야죠 아 아 아까 그 여행 속은 지나올 것 같고 무섭더라 메리야 오늘은 여기서 기분 풀고 내일 서울 올라가자 너 혼자 여기서 어떻게 한 달을 지내 그리고 입사는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다 소문나버렸지 싫어 안 갈 거야 고집하고는 냅둬 여기 두고 가 메리야 너 정 집에 가기 싫으면 우리 어머니 댁에 가 있을래? 우리 어머니야 너 어릴 때부터 예뻐하셨잖아 너 다시 만났다고 전화드렸더니 얼마나 좋아하셨는 줄 알아? 어머 어머 잘 됐다 그럼 미래의 시어머니랑 한 달 지내다 와요 내가 비밀 지켜줄게요 마음 고마운데 뺏기지기 싫어 둘 중에 결정해 지금 우리랑 같이 서울로 올라가든가 아님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지내 나 너 혼자 여기 두고 못 가 지금 어머니한테 전화해 놓을게 지금 너 데리고 간다고 형 전화하지마 왜? 나 황메리 좋아하는 것 같아 네네 네네 너 황메리 감사합니다.